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정책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정책 편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정책 파트를 마무리하고 투자론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죠 정책론에서는 시험목차가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의미 및 기능 그리고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그래서 평균 4문항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래에는 기능이라는 게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출제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셔야겠고요 각각 한문항식의 비중은 있는데 이번에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에 있을 때 그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비 안에 좀 더 현실화시켜준 거죠 얘네는 그냥 포괄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이렇게 해서 기본형 건축비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다가 2주 지원비라든가 영업 손실비용이라든가 명도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세분화된 항목들을 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이런 부분도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거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문제라든가 이걸 통해서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토지 정책에서는요 공법상의 용어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실겠죠 임대주택 정책하고 분양주택 정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정류와 조세의 전가와 귀착관계를 정리하시는데 탄력성을 할 때 조세의 전가와 탄력성의 크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하게 되면 그게 힘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경제편에다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같이 다뤄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위주로 해서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의미 기능에서 이 파트죠 이 페이지는 74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책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건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그거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요 어떤 이제 조세 부과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나 이런 거를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기능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이제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그 밑에 그 박스의 74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시장계의 필요성에 보시면 형평성 증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목표가 이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회 발전의 과실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편중되는 것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과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주거 공간과 같은 가치제에 대한 최소한의 소비 보장이 있죠 그럼 거기서의 가치제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정부는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시켜줘야 되는 재발을 가치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는 주거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거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주거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한다 이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기에 보시면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고 박스에 한번 나와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보완 왜?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외부 효과잖아요 외부 효과 또는 공공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시장이 실패라는 건요 시장 기구라는 게 가격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시장이 실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죠 그래서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공영개발이라고 있죠 근데 공영개발을 낼 때 공영개발이라고 내리도 하고요 그 안에 가게 되면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해놨죠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공토지 비축 제도 공공토지 비축할 때 이거는 또 토지은행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있죠 이런 것들을 건설 공급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다 공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직접 개입 방법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돈하고 세금 등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간접 개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요 각종 우리가 부담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들어가 있냐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 있죠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있죠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유세적인 관점에서 재산세 또는 종부세 있죠 예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가 그쵸? 예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동기 즉 이윤의 크기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용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요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 이용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해서 시행하는 게 토지용 규제라고 보시면 돼 있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지구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5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있죠 이게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애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애들은 아 현재 시행이 되고 있구나 그중에서도 이제 4번의 주거급여제도 같은 경우도 예 주거급여법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목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대신에 뒤로 넘어가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있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우리가 위험 판정을 받아서 다 폐지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이게 폐지돼서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안지세 이런 것들도 역시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중개사 시험에서 언급이 된 건 아니고요 유관 시험에서 언급이 된 거니까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애들은 자주 활용하니까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에 가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때 자 거기 보면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77페이지 맨 상단이죠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고 가격이 어떤 신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려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 외부 효과나 공공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든가 공공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성격을 들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유발이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은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를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완전 경쟁이죠 얘네들은 제목 정도만 나올 수 있는데요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니까 상품의 질도 동질적이지 못하겠죠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다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독점에 성립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게 되는 즉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비용 체감 산업이면서요 얘가 자연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기간 산업이 있죠 철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선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국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기간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정부가 공기업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철도공단에서는 전국에다가 철도를 다 부서를 해놨죠 그럼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어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용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갔던 비용 대비 1인당 단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이 됐던 서울에서 광주가 됐던 간에 고속철 같은 거 이용하면 5만 원 안쪽에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운임이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기업이 새롭게 이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철도나 이걸 다 부서를 해야 되면 부동산 다 매입을 해야 되죠 철도 부서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기차 차량 들어와야 되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용객 수는 많지는 않은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생산 단가가 비싸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독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규모의 경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연스럽게 독점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시장에 전달이 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대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이 안 되면 시장에서는 거래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그러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나오는 거는 제목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별도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는 공공제하고 외부효과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77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 공공제라고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공제라는 것이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논리가 그래서 공공제라는 건 시장이 일단 공급이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우리가 순수 공공제를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를 얘기해요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진 않죠 그런데 공공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배제성이라는 거죠 공공제를 소비하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죠 7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이게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제를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면 무임승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냐면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한 두 번 활용하는 거니까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소비선호도 조사를 해서는 적정한 양이 생산이 안 되니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리거나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어차피 다 소비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소 생산에 문제가 유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제라는 것은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무슨 뭐를 유발하냐면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공공제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에게 이로운 편의시설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나 혐오시설도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을 시키거나 공급을 해야 하게 되면 걔가 들어서야 될 곳에 지역 주민들은 약간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의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비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시험에서 안 나온 지가 한 4, 5년 됐죠 공공제는 그 안에 한 두 번 인용이 됐고요 외부 효과라는 부분에서는요 의도 기억은 해달라고 했었죠 외부라는 표현을 했을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되고 부정적인 영향도 되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는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활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 생산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외 외부 효과의 경우는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갑자기 수도권에 광역급행열차가 생기면서 여기 신설이 되면은 그 역 주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데 걔들을 다 이전시키게 되면 즉 부의 외부 효과에 규제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외 외부 효과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구별을 할 때 정외 외부 효과라는 거는 사적 비용이 있고요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이 큰 거죠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됐는데 외부 비용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그거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항상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외 외부 효과에서는 사적인 편익보다는 사회적인 편익을 더 크게 해주죠 그래서 과소 생산에 따른 과소 소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게 정외 외부 효과고요 정외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했어요 Please in my frontier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우리 지역 앞마당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외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에 따른 과소 소비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적절한 보조금 등을 지급을 해주거나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여기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건 틀리죠 그래서 얘네는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는 무슨 생산 과대 생산이죠 규제 전에 근데 만약에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오염물질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생산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규제 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인 편익을 비교하게 되면은 무슨 편익이 크냐면 사적인 편익이 더 크죠 그래서 과대 생산에 따른 과대 소비의 문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림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디마이백야드라고 해서 우리 동네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얼씬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종의 지역이기주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이 소송이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네 넘어가야겠는데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거주에게 쓰레기 처리장을 집어넣겠다 화장장을 집어넣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반발하죠 그래서 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이다 그래서 정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책 중에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지역지구제 같은 것도 있죠 토지 이용 규제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고 해서 코지의 정리라고도 있어요 수익권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피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침해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가이드를 제시해 주게 되면 이에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 기준을 마련해 주고 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시간당 얼마씩 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게 서로 협상을 통해서 맞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감수하는 거고 소음이 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협상은 결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합병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 간에 합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통상 경제에서 나오는 예로는 연탄 공장하고 옆에 세탁소가 있으면 둘이 합병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책이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고 박스가 있죠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리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있죠 얘네를 적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켜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필요한 양보다 그거를 통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다를 보면 예상 문제라고 되어 있죠 다음 중에 올바른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게 틀린 거죠 그거는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고요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 방식에 해당이 된다는 건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분양가 상한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공공제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방은 충분히 생산이 된다면 틀리죠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위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제어의 경우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될 수 있죠 맞는 편이죠 부위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틀리죠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래서 맞는 게 이렇게 2번, 3번, 5번 이렇게 3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을 듣고 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아, 이런 정도면 내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정도만 되시면 무난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토지정책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정부가 이 토지정책을 펼칠 때요 토지시장도 불완전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위의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토지이용규제가 되겠고요 토지이용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제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토지은행제도죠 그래서 토지정책수단 안에 거기 밑에 가면 의 밑에 토지용규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토지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는 관점에서 토지용규제라는 게 언급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토지용규제를 한다는 얘기는요 원래 도입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의 침입을 배제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다 강력한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용규제를 통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쓰는 게 용도 지역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81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목적이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부회부효과 제거 및 감소와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부회 외부효과 이거 또는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또는 토지용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그게 지역지구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계하고 장기에 대한 효과는 별도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를 또 시행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점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어느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매입하니까 초과인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계획이 발표되어 된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정상인 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서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가 있죠 형평성 문제와 경직성 문제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죠 82페이지에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입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의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용적률을 500%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100% 이상은 이용이 안 되도록 그러면 나머지 400%의 공간을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다는 뭐를 보게 되냐면 손실을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는 이 손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 개발권이 양도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 원래 용적률이 한 900%였어요 그런데 정부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500% 이상은 이용을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죠 그러면 개발 지역이면 토지 가격이 비싼데 이게 상부의 공간 규제가 있으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개발권을 사들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400%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도 자체의 취지는 참 괜찮은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다도 틀리고요 이 손실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개발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보전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발 지역에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개발권을 발급해 주고 이거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의 논리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권 양도제도 문제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는 규제에 의해서 이상은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되니까 과밀 개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83페이지에 나와 있죠 토지은행 제도를 보시게 되면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얘도 취지는 뭐냐면요 미래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미리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사서 미리 비축한다는 얘기는 결국 위치를 선점한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사전에 확보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부분의 장점도 있냐면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전에 확보했으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이런 거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도 자체는 참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면 사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강남의 땅값이 천정무지로 치솟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60년대 뭐 하셨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하고 지금하고 화폐 단위가 틀리잖아요 가치가 그때 당시는 그 돈도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도 토지인행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 비축된 토지 있죠 그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LH공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은 여기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만 관리한다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은행 제도에서 하나 알아주실 게 뭐냐면 84페제 가면 토지선매 제도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인용이 된 건데 토지선매 제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협의 매수를 얘기하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서는 거기 공익사업용 토지 밑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매수를 할 수 있다? 협의 매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방식이라고 있죠 환지는 여기서 나오든 개발에서 나오든 별표는 꼭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환지란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면 토지를 수용하기보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토지를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겠고요 수용은 말 그대로 강제 수용이죠 대신에 보상에 대한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듯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쌀 때는 수용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85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가 있죠 거기 개발이익이라는 것은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부과되는 부분이 개발부담금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해서 재건축 초과이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부과해서 환수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법령의 정비도 돼 있고 이런데 개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 제한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공임대보유와 공공투자사업이 있고요 토지공개념제도라고 있죠 토지공개념제도는 토지구교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데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때 제약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토지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에 의해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를 도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R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둘 다 폐기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시게 되면 헌재에 의해서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택지소유상한법의 위헌 결정을 해서 폐기가 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토지정책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투자론 이렇게 이어서 요약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은